찍히고 있어요. 삼각대가 없어도 너무나 편한 것 같아요.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. 네 감사합니다. 시청자 학교 도넛빈 바람당입니다. 네네. 김경훈. 김경훈 정비. 네네. 김정우. 김경훈. 네네. 저 수입자 탈퇴장 되시는군요. 그리고 만약에 다른 페이지도 있는데요. 네네네. 그냥 번호로 그냥 포함하면 다시 드는 작업이 있거든요. 아 그럼 잠시만 기다려볼게요. 네. 내용이 전달할 수 있는 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. 네네. 네네. 아 냉각수 교환이요?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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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. 네 이거는 한번 전압 체킹해서 그 상태 여부를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라 할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못 찾겠지? 응. 형님, 어떻게 찾으시길래? 나를 찾는 거요? 형님 방금 찾았잖아요. 아니, 나 청택 거를 물어보려고.